안녕하세요 오버클럭하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드디어 들고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기가바이트 Z490 메인보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사용한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시는 Z490 Aroos Elite고요 일단 처음에 컴퓨터를 키시고 딜렉트 키를 연퇴해주세요 검은 화면일 때부터 연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Aroos Mark에서 이걸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바이오스 화면에요 첫 바이오스 화면은 Easy Mode입니다 Easy Mode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Advanced Mode 들어갑니다 F1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클릭하셔도 화면이 이렇게 Advanced Mode로 변경이 돼요 Advanced Mode에서 트위커 항목을 들어가주세요 트위커 항목 들어가보면 첫 번째는 CPU 업그레이드입니다 CPU 업그레이드는 Auto Overclock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하시고요 그 밑에 CPU Base Clock, Enhance Multi-Core Performanc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시죠? Auto Overclock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MC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밑에는 CPU에 클럭 레이티어 적혀 있는데 이게 CPU 배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50으로 해둘게요 수율이 정말 좋은 사람은 51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10700K나 10900K의 평균 수율이 아시다시피 50배수입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서 49에 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50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링 레이티어로 적혀 있는 게 캐시 배수인데요 캐시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안정화 보기가 어려워져요 전압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이 43인데 우리는 45 정도로 둘게요 45나 46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VX Offset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하면 링스 돌릴 때 우리가 Offset 줬는 만큼 클럭이 떨어지고 그래요 안 쓸 거예요 무시하시고요 Advanced CPU Setting 들어가주세요 Advanced CPU Setting에 정말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볼 거는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게 CPU 오버 템퍼 프로텍션인데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온도가 넘어설 때 스로틀링이 생기게 하는 기재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면 물리적인 온도가 너무 높게 지속이 될 때 당연히 제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데요 링스 돌릴 때는 워낙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5도 정도까지 풀어서 사용을 해요 105도나 110도 정도까지는 풀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 평소에는 링스 온도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풀어서 안정화를 보시고요 실 사용할 때는 다시 100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10이나 105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쭉쭉 내려가서 음... 뭐 손댈 거 없어요 인텔 스피드 시프트를 바꾸는 경우인데 스피드 스텝은 끄는 게 많은데요 스피드 시프트는 끄지 마세요 일부 보드에서는 이거를 꺼버리면 자동으로 클럭 다운이 되는 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0.3, 0.4 클럭 정도가 다운이 되던데 그냥 사용함으로 두고 넘어가세요 안 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CPU EIST 펑션은 디세이블 해주시고요 쭉쭉쭉 내려가서 다 놔두시고 저 밑에 C 스테이지 컨트롤 꺼줄게요 디세이블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전력 제한 해제가 있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는 터보 파워 리미틴... 리미트... 예... 여기서 사용을 해주세요 오토로 되어있는데 사용으로 눌러주면은 그 다음 항목이 쭉쭉 떠요 참고로 얼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5와트까지 전력 제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 좀 고전압을 주거나 아니면 19,000K 같은 거 쓸 때는 이거를 풀어주셔야 좀 더 지속적으로 오버클럭이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더 높은 혹시 커수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체형 순위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전압을 줬을 때 버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주겠습니다 패키지 파워 리미트 9999 넣고요 여기 그냥 와트 적혀있는 거 있죠 와트 적혀있는 거 다 9999로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9999 넣고 디램도 우리는 오버클럭 할 거니까 그냥 9999 줄게요 지금 실수로 타임 쪽에 9999 쳤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다 와트 쪽에서만 9999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4090이라고 최대치로 자동을 바꿔요 마지막에 코어 커렌트 리미트 여기서 9999 치면은 255까지 딱 풀리는 거예요 이제 전력 제한 해제를 다 한 상태입니다 하고 나가주세요 ESC 눌러서 어드밴스 CPU 세팅을 나갑니다 여기는 손대기였고요 그 다음은 그 밑에 XMP가 뭔지 알죠 튜닝 메모리는 XMP 걸면 오버 안 해도 된다던데요 많이 하시는데 XMP 메모리, 튜닝 메모리 사셨다면 이 프로파일 1이나 2 두 가지가 뜰 겁니다 근데 내가 튜닝 메모리 사는 이유는 얘를 XMP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4000클럭짜리 사면 XMP 사도 돼요 저는 보통 CL14에 3200짜리 메모리 삽니다 BDAI 확장 메모리죠 그거를 사서 여기서 그냥 XMP를 안 걸고요 좀 내려가서 참고로 삼성 메모리도 여기서 메모리 오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튜닝 메모리인데 수동 메모리 오버를 할 겁니다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를 저는 4200 정도로 줄게요 이 보드는 좀 메모리 수율이 좋으면 4400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좀 쉽게 넣으려면 4200 넣는 게 좋습니다 4200이나 4266 정도 넣고 오버하면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CL14 3200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요 어? 저는 삼성 메모리 썼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삼성 메모리는 8기가 곱하기 2개는 3800이나 아니면 3600 사이 정도로 넣으세요 사이값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16기가 메모리 2개를 넣었다고 하면 한 3400에서 3600 사이로 넣으시면 될 겁니다 여튼 클럭은 4200을 넣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램타를 바꿔줄게요 다 손들 필요 없고 쭉쭉쭉 내려가서 메모리 채널 타이밍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순서대로 18, 22, 22, 24를 넣어주세요 램타 너무 많이 넉넉하게 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여러분은 램오버 쳐보니까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램타 1차 값을 알려드렸습니다 18, 22, 22, 24 넣으면 됩니다 물론 램오 좀 아시면은 2차 램타인 여기서 FAW나 아니면은 RFC 이런 거를 좀 조여도 되겠죠? 근데 이거 초보자는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은 이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링스 온도도 올라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만 손대면 끝이에요 전압은 CPU, V코어 여기서 1.3V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1.3V 좀 주면 어로스 엘리트의 경우 실제로 윈도우 상에서는 한 1.32V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값을 좀 더 좁히기 위한 다른 옵션도 존재하긴 하지만 우린 초보자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1.3V 주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디렘 볼티지 들어가세요 디렘 볼티지에서 1.4V를 줄게요 참고로 삼성 메모리가 아까 제가 얼마까지 주라고 했죠? 3,600V에서 3,800V라고 했잖아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C다이 기준으로 1.35V에서 1.37V를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16기가 2개라서 좀 더 낮은 클럭을 넣어야 되시는 분은 1.32V에서 1.35V 정도 주시면 될 겁니다 C다이 기준이요 엠다이신 분은 1.25V에서 1.27V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VCCIO는 1.25V 그리고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는 1.35V를 줄게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드밴스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한번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서 쭉 내려가요 맨 밑에 항목 CPU, VRM 세팅 들어가셔서 맨 위에 거, 로드라인 로드라인만 바꿔주시면 이제 오버가 끝이에요 여기서 미디움으로 주시면 안되고요 하이나 터보 사이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었던 전압보다 0.01 정도가 떨어져요 0.01 정도가 그리고 터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는 전압보다 0.01 정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전압 강화를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로드가 걸렸을 때 과부가 걸렸을 때 전압 강화를 막아주는 기능으로 저는 보통 터보로 넣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 없이 터보로 넣고 나오시면 될까요 그 다음은 F10번 누르고 내가 바꿨는 설정값을 한번 확인을 하신 뒤 똑같이 바뀌었다 싶으면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F10번 누르면 세이브하고 나가기입니다 자 이걸로 기가바이트는 오버클렉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오버클렉이 제대로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50벳을 바꿨죠 그래서 멀티플러가 50벳으로 바뀌면서 기본 클럭이 100이잖아요 곱하기 하면 5.0, 5000메가 오버가 되었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아까 1.3을 넣었는데 얼마 나온다고 했죠? 1.32 정도로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값을 한번 눌러주시면 CPUG를 실행시켜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공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보시다시피 210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4200 넣는다고 했죠? 이거는 DDR 메모리, 더블 레이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하시면 메모리에 클럭이 나옵니다 얼마죠? 4200요 그리고 위에 MB 프리퀸시가 캐시 뱃습니다 캐시 45벳을 넣었잖아요? 4500 정상적으로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타이밍은 18, 22, 22, 44 다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죠 네 이걸로 이제 오버클러깅이 끝은 났고요 했는 거 수치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안정화는 뭘 볼까요? 링스를 실행하세요 링스로 안정화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내 메모리가 대충 16기가쯤 되면 한 11기가나 12기가 자꾸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돌리시면은 링스가 돌아가고 여기 잔차값하고 지루값 지루값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잔차가 튀지 않고 10바퀴 정도가 통과가 된다면 오버클럭 안정을 봤다 생각하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잔차값이 너무 틀리면은 전압을 조금 더 주시고요 심지어 시작부터 그냥 빨간색 뜨면서 실패한다면은 그냥 클럭을 49배수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50배수 통과하신다면 51배수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가바이트 국민오버 방법입니다 해보시고 혹시나 잘 모르겠는 게 있다면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가끔씩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만 뭐 이제 사신 분도 있을 테니까 미안해요 기가바이트까지 너무 늦게 올려서 에즈락과는 왜 안 올려주나 하실 수가 있는데 에즈락 메인보드 중에서 Z490은 살만한 게 마땅히 없거든요 그냥 사지 않은 시기를 권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보내시고요 비 많이 내리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